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7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긴급체포했습니다. 이 남성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답니다.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범행을 같이 준비한 것은 아닌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박상우 기자입니다.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처음 변명문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. 해당 문건에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이 변명문을 김 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을 충남 아산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 체포된 남성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경찰은 범행 전날 김 씨를 승용차로 태워준 운전자 두 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한 명은 김해 봉화마을에서 양산평산마을로 다른 한 명은 부산 가득도에서 인근 모텔로 데려다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현재까지 두 사람은 범행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프로파일러 분석과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.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.